친구들 안녕하세요 GSP의 지하고 지수인데요 토끼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마피아 게임을 아 오랜만이 아니라 딱 처음으로 마피아 게임을 해볼건데요 네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설명부터 하고서 갈게요 고! 저부터 뽑아볼게요 이게 무엇이지? 저는 뭔가 이거는 마피아라고 했거든요 저 이걸로 갑니다 저 혼자 한번 골라볼게요 어? 뭐지? 네 지수님 네 이거야? 이거야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들어가보죠 이번에는 어디가? 오늘 조명이 나면 시메일러 안 뜨시니까 오늘 조명이 나면 시메일러 안 뜨시니까 오늘 조명이 나면 시메일러 안 뜨시니까 어? 어? 제가 제가 이번 부터 또 하나 어딨어요? 둘이 이번 부터요? 이번 이번 진짜 이번 오늘 조명이 나면 시메일러 안 뜨시니까 저는 이거 일단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 얘들을 세번 세번 자게 해가지고 안 텐데 네 어머 이렇게 사탕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프레토도 저절로 막 시면 되고요 프레토랑 지수는 같이 같이 시면 된 거예요 네 네 네 시 알람은 10분 10분에 설정해주세요 시작 이걸 터치해야 할텐데 이걸로 가야지 1분 잠재울텐데 아 비전했어 제 힘 어? 어 어 진짜 숨기 가능합니다 숨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게요 어 어 프레토 프레토 이렇게 1분 잠재웠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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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a 으 아 끝이 났어 아 그 이제 잠 들었어 내가 퇴치했지 마시자 끝 끝! 야 너 찾아야 돼 도토리 그거 다행히 찾아가지고 탈출해야지 빨리 자 여러분 저는 여유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을게요 아 지금 풀어올 수 있다 빨리 잡아서 다치할게요 오케이 1분 잠들어졌어요 아 됐어! 됐어! 아 도망! 아 진짜 했어! 됐어! 1분 잠들거야 3 아니 가만히 기억이 있길래 땡이야 왜 이렇게 다 불러가? 어 풀려났어! 아 됐어! 했어! 했어! 이제 이렇게 할 때 했어요 그리고 풀어올이 이거 하면 되니까 괜찮아 어차피 너희들 팀이야 약간 시작해 어 아직 안 됐네 일단 아니 이렇게 또 뜨라고 이렇게 여기 안 됐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있을게 이렇게 이렇게 있을게 이렇게 있을게 이쪽 바닥 있을게 오케이 아니 잡고있어야지 멈췄는데 알겠어 어 오케이 잡고있어 아니 너 3번 다 잡혔어 끌려가야돼 아니 2번이잖아 한 번 잡혀 2번 여기서 한 번 잡혔고 두 번 잡혔고 두 번 잡혔고 세 번 잡힌거지 몸통 2번 movimento 누워주세요 누워주세요 네 끌고 가를됩니다 하아 아 진짜 무거워 라리야 아 진짜 잠깐만 아 진짜 무거워서 진짜 저걸 어떻게 들어 손 손 뚱뚱해가지고 요새 살쪘어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여기있어 마리안 풀어서만 다르면 잘 생기더라뇨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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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껄 아 아 열었어 지시아 나와 아 결국 열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게임은 시민 승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탈출했다 네 탈출했어 시민 승리 Extreme 경기 스승 아 아 이리 이리 신